바로 이 노래의 노래! Bip Rock, we gonna take it to the top Bip Rock, don't stop! Bip Rock, come on! Bip Rock, come on! 자, 누굴 먼저 하시겠습니까? Who's first? Bip Rock,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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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s going to be first? Bip Rock,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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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ww... Et on,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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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nice! Alright switch! Go to the big city. We will give me some! 전생 같은 클래스로 듣고 싶습니다. 이 정도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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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오우 오우 베이그 I'm gonna 아 역시 7대 3 비율 I'm gonna I'm gonna I can't love this 오웨이 우리 최리혁 학생이 배틀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비보이와 락킹을 7대 3의 비율로 섞였다고 그러는데 8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4강전 마지막 배틀이었습니다 결과 하나 보겠습니다 저니스 어필에 능숙했던 우리 이용욱 학생에게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열심히 춤 맞춘 두 학생에게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니스 3 2 1 오케이 이용욱 그리고 이창 후원 끝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승전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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